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천안에 사는 홍은열이라고 합니다. 제가 취업준비생 때 기부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마음의 여유나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취직을 하면 꼭 기부나 봉사활동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었고 작년 8월부터 취직이 되어서 그때부터 적은 금액이나 같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전 중에 송마음 버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연을 읽다 보니까 되게 용기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솔직한 마음이 다른 말들보다 훨씬 더 전하기도 어렵고 그런 전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사연을 읽는 동안 마음도 따뜻해지고 저도 같이 동참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송마음 버스에 타시는 모든 분들이 전하고 싶었던 말들, 이루고 싶었던 말을 모두 이루셔서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버스에 다시 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